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고 그 귀여운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긴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사람이나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재미난 상상을 더하고 귀엽게 그림으로 그려요. 디지털 작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하는데요. 스케치부터 컬러링까지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식물을 엄청 기테일하게 묘사하거나 정확하게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제 그림을 보고 아 이게 어떤 식물이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재미를 좀 가지셨으면 해요. 제 그림을 보고 되게 유쾌한 감정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림 작업을 하거든요. 시각적으로 다채로움을 느끼고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디지털 작업을 하는데 손크림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표현 방법도 시그니처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색감이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것들도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림 속의 식물을 생각을 하면 그 식물 자체가 그 빈 화면의 작은 개체로도 꽉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이 식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식물은 예술로 의해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제 그림이 쓰임이 많은 그림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나 연령대도 다양하게 제 그림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순간순간 되게 쉽게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잘하는 거를 꾸준히 잘하고 싶고 평면적인 그림을 떠나서 입체적으로 작업을 만들 수 있는 소재나 재료들을 탐구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작업을 완성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